그거 아세요? 저 모는 종이 샀어요 누워서 발로 박수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거 아세요? 저 얼굴에 점 열두 개 있어요 할머니가 아빠 보고 도토리묵 가져가래요 집에 왔어 양말 한쪽만 벗으면 누리죠 두 가지 케라 전원귤을 먹을 때 꼭 마지막 두 개 남겨두고 오른쪽 왼쪽 볼에 넣고 같이 심는 습관 있죠 문어 심장 세 개 우리 집 콘센트 열 세 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핑킹 가위입니다 그거 아세요? 귤에 붙어 있는 하얀 거 이름은 귤락입니다 찰떡아 있음은 새알이었고 하와이안 피장 캐나다에서 만들었죠 제가 또 계란을 기가 막히게 삼습니다 우리 아빠 안경 썼어요 우리 아빠 안경 썼어요 오늘 아침 쑥쾌고 병원 뚜껑 통리 격수 스물한 개 세 개 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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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해져 있죠 오늘 딸기 네 개 먹었어요 원래 다섯 개였는데 한겹은 딸기 씻어주신 어머니가 드셨죠 초코동이는 머리가 삐딱해 더 귀여워요 갈비탕에 있는 당면은 싫어하지만 찜닭 당면은 좋아요 그거 아세요? 저는 술 마시면 무릎 꿇고 샤워해요 블루베리 속삭인 연두색 뭐가 고는 표준어 리모컨이 어디 간지 모르겠네요 엄마가 빨래 놀래요 저는 어깨 높이 달라요 저도 하나만 해볼게요 눈앞에다 검지 맛대고 먼 곳 보면 소세지 생겨요 저는 술 마시면 무릎 꿇고 샤워해요 저는 술 마시면 무릎 꿇고 샤워해요 블루베리 속삭인 연두색 뭐가 고는 표준어 리모컨이 어디 간지 모르겠네요 엄마가 빨래 놀래요 저는 어깨 높이 달라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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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